Autumn 얘들아 수비IAM 이제 빨리 폴리친구들을 만나러 가야지 drafting 다 준비됐지? 친구들 만나려면 변신부터 해야지. 나부터. 나부터 변신한다. 변신 완료. 나두 변신. 변신 완료. 그럼 나두 한번 가볼까? 나두 변신. 기분 좋은데? 나 봉반장도. 제발. 변신 완료. 그러면 폴릭 친구들을 만나러 한번 가보자고. 얘들아. 언제 왔어? 방금 도착했어. 그래? 우와. 너네 변신하려고. 오. 이렇게 꺼졌구나. 그럼 우리도 질 수 없지. 얘들아. 안녕. 슈퍼밍스 친구들. 오. 너희들. 변신했구나. 어. 우리도. 빨리 변신 보도록. 바꾸자구. 너희들아. 너희들아. 누가 더 멋지게 변신하는지 한번 보라구. 후. 이 혜디가. 해야지. 아. 그럼 나 봉반경이 그럼 나 봉반경이 그럼 이번엔 내 차례인가? 이번엔 나호기가 이번엔 더 돈을 다음엔 더 돈을 이번엔 납불을 넣어줍니다. 이번엔 납불을 넣어줍니다. 이번엔 납불을 넣어줍니다. 이번엔 납불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엔 납불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엔 납불을 넣어줍니다. 납불을 넣어줍니다. 납불을 넣어줍니다. 납불을 넣어줍니다. 변신 완료! 어때? 우리도 이만큼은 할 수 있다고! 어, 그래! 우리가 더 끝내주는 걸 보여줄게! 이것 봐! 우리는 로봇 슈트도 입을 수 있고 이게 자동차로도 변한다고! 한번 잘 봐! 이거는 내 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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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놔둬니 이번엔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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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슈퍼행스 친구들 정말 멋지다 우와 이렇게 멋지게 변신이 가능하다니 부러운걸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었어? 그러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고요 안녕 준비했습니다 각 팀당 3개씩 이게 진짜 계란이라고요? 먹어도 되는거에요? 까봐요 까봐요 한번 까보기로 가죠 어떨까요? 진짜 맛있는 계란이 내가 계란 진짜 좋아하는데 우와 이것봐 진짜 계란이다 아프다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 신나는 운동이 처음이야 누가 먹을까? 누가 먹지? 아내가 진짜 맛있다 우리 운동회 매일 해요 네 다음에 또 운동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우린 진짜 얘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